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우는 꿈에서 매우 흥미롭고 다층적인 상징을 지니는 동물입니다. 여우는 교활함, 지혜, 미묘한 유혹, 속임수 등을 상징하며 때로는 영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꿈에서 여우를 보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여우의 행동이나 꿈속 상황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우는 고전적 이야기와 전설에서 교활하고 영리한 동물로 자주 등장합니다. 여우 꿈은 교활함이나 속임수를 상징할 수 있으며, 꿈을 꾸는 이가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거나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우가 등장하는 꿈은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의가 필요함을 암시하며, 특히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거나 상황이 의도한 대로 흐르지 않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우는 교활함 뿐만 아니라 지혜와 영리함의 상징으로도 여겨집니다. 여우가 꿈에 등장하는 것은 꿈을 꾸는 이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을 꾸는 이에게 자신의 지혜와 직관을 믿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우의 날렵함과 재빠른 행동은 꿈 속에서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우는 또한 미묘한 유혹이나 위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우가 꿈 속에서 유혹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는 현실에서 꿈을 꾸는 이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매력적이지만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때로는 겉보기에 유익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 제한이나 기회를 경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우는 은밀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꿈 속에서 은밀한 행동이나 감추어진 비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여우가 꿈에 등장하는 것은 꿈을 꾸는 이가 현재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거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여우가 꿈 속에서 몰래 무언가를 하거나 숨어 있다면,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거나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우는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따라서 여우가 꿈 속에 등장하는 것은 꿈을 꾸는 이가 현재 변화의 시기에 있거나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우는 위협적인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영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우 꿈은 꿈을 꾸는 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여우가 단순히 등장하는 꿈은 꿈을 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누군가의 속임수나 기만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우는 주로 교활함이나 유혹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러한 꿈은 꿈을 꾸는 이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여우가 평온하게 등장하는 꿈은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지혜와 직감을 잘 활용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우에게 쫓기는 꿈 여우에게 쫓기는 꿈은 꿈을 꾸는 이가 현재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인물로부터 도망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의 속임수나 기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심리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상징합니다. 여우에게 쫓기는 꿈은 대체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내며, 꿈을 꾸는 이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여우를 잡는 꿈은 꿈을 꾸는 이가 자신에게 닥친 문제나 도전을 해결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여우는 교활하고 잡기 어려운 동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우를 잡는 꿈은 꿈을 꾸는 이가 교묘하게 해결책을 찾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우를 잡는 꿈은 꿈을 꾸는 이가 현재 상황에서의 속임수나 기만을 간파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우가 말을 거는 꿈은 매우 상징적인 꿈으로, 꿈을 꾸는 이가 자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우가 하는 말은 꿈 속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꿈을 꾸는 이가 현재의 문제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우가 꿈 속에서 주는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꿈을 꾸는 이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5. 여우를 죽이는 꿈 여우를 죽이는 꿈은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부정적인 요소나 속임수를 제거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우는 종종 속임수나 위험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우를 죽이는 꿈은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해로운 사람이나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을 꾸는 이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더 이상 기만이나 위험에 휘둘리지 않을 것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6. 사례 1 여우가 자신을 따라오는 꿈을 꾼 사업가 한 사업가는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을 앞두고 꿈 속에서 여우가 자신을 따라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우는 꿈 속에서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은밀하게 접근해왔고,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계속 뒤따랐습니다. 이 꿈은 사업가가 비즈니스 파트너나 투자자로부터 속임수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의 결정을 신중히 재검토했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여우와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꾼 대학생 한 대학생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여우와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우는 그에게 시험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 시험에서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와 직관을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의 상황에서 더 지혜롭게 준비하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필요가 있음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에서 여우의 조언을 따르면서 그는 시험 준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여우를 죽이는 꿈을 꾼 주부 한 주부는 이웃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에 여우를 죽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여우는 주부의 집 주변을 맴돌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그녀는 결국 여우를 잡아 해치웠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나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이웃과의 갈등을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람쥐가 여우 굴로 들어가는 꿈 화약을 손에 쥐고 불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자살행위 실패, 끝장, 사고 등이 발생한다. 여우 꼬리를 잡다가 놓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가머니설의 넘어가 함정에 빠진다. 석은 줄을 잡아 지옥행이다. 여우를 쫓아가서 잡는 꿈 공공단체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될 징조 여우에 관한 꿈 교활하고 변대적인 사람, 관리, 희귀한 일거리, 재물, 명예나 권리 따위를 상징하는 표상이다. 여우와 싸우는 꿈 교활한 사람을 만나게 될 암시의 꿈 여우를 때려 죽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기분이 통쾌하여 일이 저절로 해결된다. 소원성취한다. 여우가 닭을 물어가는 꿈 꾀가 많고 약삭바른 사람에게 당하게 된 자기의 이득을 친구 등에게 빼앗기는 꿈 속임수에 조심 귀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게 될 암시가 있는 꿈이다. 여우를 사육하는 꿈 남자의 경우 여자의 주의해야 할 징조 어둑한 곳에서 여우를 만나 놀라는 꿈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불안을 느끼게 된 해골이 변하여 여우가 되는 꿈 도둑이나 사기꾼에게 홀려 유혹에 빠지게 된다. 여우를 죽인 꿈 끝하지 않은 곳에서 재물을 얻거나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새로운 일거리 혹은 인연이 생김 변호사가 여우가 되어 앵무새같이 청사뉴수로 말을 잘하는 꿈 믿었던 친구나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지능적 괴임에 넘어간다. 친구나 애인이 여우로 반한 꿈 믿었던 친구나 애인에게 배신을 당하는 꿈 늑대가 여우굴로 들어가 묵은 여우를 잡아 몰고 나오는 꿈 밀린 외상값을 받는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횡재소가 있다. 캄캄한 밤에 여우 울음소리를 듣는 꿈 불길한 소식을 듣거나 천재지변을 예시하는 꿈이다. 저녁에 여우 울음소리가 들리는 꿈 불길한 소식을 듣게 된 여우가 먹이를 땅에 파묻고 뒤를 힐끔 돌아보는 꿈 사업상 물품 관계로 거래하는 상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주도권을 빼앗긴다. 실수, 놀림, 속임수, 멍청한 짓 등의 봉변을 당하고 구설수에 오른다. 상대방의 얼굴이 여우 낯짝으로 변하는 꿈 상대가 꼬리 아홉 달린 구미호가 되어 사사건건 눈속임수로 잘 홀린다. 사기를 당한다. 여우가 땅을 파고 먹이를 묻는 꿈 상대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거나 속임수가 있을 꿈 여우를 키우는 꿈 생란이 있을 진조이다. 여우가 먹이를 물고 굴로 들어가는 꿈 수중에 굴러들어온 복을 많은 친구에게 배악긴다. 닥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여우가 입에 먹이를 물고 굴속으로 들어가는 꿈 수중에 들어온 복을 따른 사람에게 배악기게 된 여우가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캥캥거리는 꿈 어떤 일에 이용을 당하거나 꼬임에 넘어간다. 마음이 흔들린다. 여우 털옷을 입고 외출을 하는 꿈 어떤 일이 처음에는 길하고 끝에 가서는 불길하게 된다. 구설수가 있다. 석방되는데 갑자기 여우 울음소리나 날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꿈 어떤 일이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댄서리를 맞게 된다. 여우를 죽이는 꿈 여우는 약삭바른 임무, 위선, 계략 등의 전형적인 상징이다. 특히 여우가 나타나는 꿈은 대인관계다. 사람들과의 공동추진 업무에 주의를 해야 한다. 사업상의 거래나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여성의 꿈에 나타난 여우는 성적인 유흡에 빠져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경고이다. 여우를 죽이는 꿈은 예상치 못했던 돈이 들어오거나 일에 장애가 되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우를 물어 죽이는 꿈 여우를 물어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독특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뜻하지 않은 행제를 한다. 여우를 잡는 꿈 여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명예나 권세를 얻는다. 여우나 너구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꿈 농용하고 교활한 자가 당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암시의 꿈이다. 여우를 따라 굴속으로 들어가 갇혀있는 꿈 이심매매, 사기 도박군에게 이용을 당하게 된다. 여우를 본 꿈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며 손자나 송사가 일어날 징조이니 거래 계약 관계를 보려하는 것이 좋다. 산에서 여우를 잡게 되는 꿈 일종의 힘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교나 관청에서 명예나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꿈이다. 여우가 먹이를 가지고 불로 들어가는 꿈 자기 수중에 들어온 복을 친구들에게 빼앗기는 꿈 권을 잡으려다 말고 여우를 뒤쫓아간 꿈 자신의 친구를 찾으려다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른 사람을 만나 쉴 성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될 징조 동굴이나 숲속 등의 어두컴컴한 곳에서 여우를 만나 놀라는 꿈 자신이 그 이전에 알지 못하던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인해서 불안해 할 일이 생기게 된다. 여우 귀신이 나타나 자기를 유혹한 꿈 추색에 빠져 사경을 헤매게 되거나 고질병에 걸릴 징조 불의 여우를 태워 죽이는 꿈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 잘 되고 관장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먹거리가 생긴다. 친구가 여우나 늑대로 변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진실하게 믿었던 친구나 애인이 변심하여 억장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된다. 개신, 싸움, 구설, 사기, 이용, 소송 등이 있다. 여우가 황세를 물어가는 꿈 집안에 도둑이 들어오거나 실물수가 있다. 재물과 돈이 나간다. 임산부가 고양이 새끼나 여우 새끼를 낳는 꿈 집안에 우한이 들끓고 근심 걱정이 생긴다. 시비, 싸움, 소송, 실패 등이 있다. 앵모세가 지붕 위에 앉아 여우 울음소리를 흉내 내는 꿈 집안에 우한이 들끓고 이웃간의 사소한 일로 시비가 생긴다. 구설, 질병이 생긴다. 방벽을 뚫고 여우가 들어오는 꿈 집안의 잡신과 악기가 침범하여 우한과 질병이 생긴다. 실물수와 도둑이 든다. 지붕 위에 고양이나 원숭이, 여우, 사팽이, 호랑이 등 명물이 올라가 있는 꿈 초상이 나거나 불행한 사고, 실패 등 파탄이 빚어진다. 인구가 변해 여우가 되는 꿈 친구나 애인이 변심하여 귀한 사랑을 딴 곳에 저당 잡힌다. 권을 잡으려다 여우를 만나는 꿈 친구를 찾으려다 키 있는 여우에게 홀려집 생각을 잊고 세월 가는 줄 모른다. 꼬리 아홉 개 달린 예쁜 여우에게 홀려기를 잃어버리는 꿈 퇴근길에 아방궁이 여자를 만나 한 잔의 술로 추색지옥으로 빠진다. 내가 여우를 보고 잡사게 나가 채워 죽이는 꿈 특수기관왕이나 경찰은 수사망에 없는 거물급 사기범을 잡아 거문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훌륭한 실적을 올리게 된다. 취미생활, 취득, 재물, 성취 등의 기론이다. 요괴나 여우하고 성교하는 꿈 하루 온종일 또는 여러 날을 통하여 재수가 불길하고 하는 일마다 상통이 깨지고 무척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비, 구설, 싸움 실패, 망신살 등이 생긴다. 여우와 자신이 싸우는 중에 여우가 크게 오는 꿈 현실에서도 교환하거나 마땅찮은 사람과 시비 또는 다툼이 있게 되고 그에 의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불길한 징조 여우가 쥐구멍을 지키다가 튀어나오는 쥐를 잡는 꿈 호경기를 만나 사업 계약을 하고 쾌제를 부른다. 사랑을 낚는다.